술 한 잔 받아 봅시다. 네. 자. 아이고. 아이고 참. 실례가 많네 미안하게. 내가 좀 코를 좀 도는데. 새근새근 신경 쓰지 말고 잘 자도록 해요. 자 외투만 바꿔. 어이구 와. 저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걱정하실 것 같아서 집에 들어가려고요. 네. 오늘 술 잘 마셨습니다. 네. 이게 뭐예요? 그 그건 말이다. 이게 도대체 뭡니까? 마루야. 마루야. 나. 네 아버지다. 마루야. 거짓말 마세요. 마루야 미안하다. 거짓말 말라고요. 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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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